가슴 문클 밑줄 땡땡 기운이라곤 조금도 없어 아무것도 남질 않았어 아무것도 연극 범나무 동산 중에서 피르스 대사 사랑하는 것을 잃어본 기억이 있나요? 애착과 무기력 사이에서 허덕이다가 결국 아름다운 것들을 떠나보냈지요 어쩌면 삶의 마지막 날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조금 쉬더라도 나아가야겠지요 네, 우리도 가끔 삶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애착 끈끈하게 오늘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죠 네, 무기력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애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춥지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가락밥 마지막 곡 신해철의 그대에게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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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